안녕하세요 헝이에요 오늘은 한국 음식 묶은 거에요 불고기 전골 2인문이랑 육천이에요 화람지 땅에서 배달했어요 자 먹겠습니다 뽑숭아 소라이에요 맛있겠다 와 맛있어 원피스 끈적떡 뭔가 먹으면 CampING Zuk 뼈 뼈 뼈 뼈 뼈 제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이 먹으면 맛있어 맛있어 그런 건 좀 먹으면 맛있다 숙연이 오는 것 같아 먹는un 좀 더 맛있어 짠 난 안 찍어 내가 시청해 주셔서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먹으면 많이 먹어요 너무 맛있게 방금을 먹으면 Pastor 오징어 이 거를 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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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짜렐라 단무지 기름다운 그쵸? 꼼꼼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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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꼼꼼깍 꼼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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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전이 진짜 너무 맛있어 에이 밥 먹으니까 뱃살이 너무 맛있어 안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그런거죠? 저기엔 이걸로 먹는건 진짜로 흐흫 너무 맛있어 흡수 계란? 한입이 너무 낯선거였는데 그래도 가고 싶어하는 느낌 아침에 먹으러 왔었지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네, 이 맛은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맛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맛 더 맛있었지만 늦은 잊은 밤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다음날은 잘 먹어요 그냥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또 다음날은 잘 먹어야겠어요 참깨볶음 구워지는 밥줄기 너무 맛있어 김밥이 있어서 맛있지 않나요? 떡볶이 들어있어요 저렴한은 떡볶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그냥 먹으면 좋지 치즈가 더 맛있어 초록을 먹으면 포함이 그래도 부족하네요 너무 맛있다고 해요 너무 맛있어 오픈한 식감도있고 남편이 아니야 약간의 맛 더 좋은 식감이 많이 먹으니 먹었으니까 그냥 먹어야 하는데 그게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자, 묶었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! 안녕!